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재멘입니다 오늘 판라안에서 이제 레오 형님과 라인 누나가 짜준 일정의 마지막 일정인 현지인들만 아는 트레킹을 해보러 갈거에요 뭐야 여기다 오줌 싸워 이 트레킹도 이제 어느정도 금액을 내야 되요 왜냐면은 이분들의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하고 뭐 같이 아무튼 이것저것 하는 뭐 그런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뭐 이렇게 돈을 어느정도 일정한 페이를 지불하고 하는거고 아마 이게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트레킹 코스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고 제가 요즘 너무 먹어갖고 배가 안꺼져요 배가 엄청 나갔어요 살도 엄청 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운동할 겸 트레킹도 한번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여기 와서 그래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량이 한 대 온다고 합니다 저를 데리러 올 제가 운동을 너무 안해서 걱정도 너무 되고 그분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침 7시인데 저녁 6시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거의 11시간을 같이 있어야 돼요 긴장된다 일단 그 트레킹 정원이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7시까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 배고픈데 약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 레오 레오 프렌드 아 나이스 미치유 오 헬로 굿모닝 굿모닝 오 오 나이스 미치유 나이스 미치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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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아 안조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오 헬로 제가 트레킹 가는데 점심 같은 거를 하나도 안 샀어갖고 빵 몇 개를 사갈려고요 아 이게 두 개 더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점심 식량 이따가 또 언제 차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 돼요 야 이렇게 해서 60회서밖에 안하네 노 메리 노 메리 노 메리 나纏рет 저도 visionary 연주할 줄 알아요 너네 아직 YOUNG 거의 제 친구들은 가 멘리 오 네 아 근데 아직 싱글 오 힌뻨 오 흐하하하하하 반드레드 케이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반드레드 케이블 여기가 이제 트래킹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료는 천페소고 같이 차 셰어 한거는 200배속 그래서 1200배속 이야.. 뷰가 죽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사진 찍고 간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여기 사진을 찍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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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케이 여기에서 75미터에 도착합니다 75미터 정도 가면 동굴 입구가 있다고 하네요 100배속 100배속 벌써 힘든데? 약간 숨차요 근데 여기 코스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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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길을 왜 만들어 놓는 거야? 아.. 미치겠네 이게 시작이라니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아니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너무 빡센거 아니야? 원래 한국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요? 이제 동굴 입구인가봐요 어디로 가 근데? 이러고 그냥 바로 내려가나? 입구가 없는데? 입구가 없는데? 입구가 없는데? 진짜? 입구가 없는데? 나 너무 커 땡치가 랜턴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너도 터뜨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구멍 들어오는 건 내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엄청 깊구나 재밌겠다 재밌겠다 다들 솔로 촬영 중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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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해마 닮아서 씨홀스 가을릭! 가을릭! 아! 와... 대박이 빡치네 약간... 아우짓한 거나? 오! 어떻게 돼 지나가? 오! 야, 이거 뭐야? 야,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야 돼?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그 트리킹이랑 좀 다르고 동굴을 상황으로 하는 느낌이고요 레오 형이랑 라인 누나 영상 봤을 때는 산악 트레킹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동굴이 탐험 야, 빡세다 여기 너무 좁아서 빡세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좁아 아우... 좁아서 빡네 우와! 또 난관 아우 씨... 우와 씨... 아우 씨... 아우... 없어여 아우... 이즈옥 уг... 아우... 와... 신기하자... 아, 시겹다... 나 못 넘어가는데 이거? 으...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엑스트림 툴을 시작해야죠 엑스트림 툴? 아 등반을 해서 다시 점프를 한다 점프면 뭐 이건 클라이밍에 점프? 네 엑스트림 툴을 시작해야죠 엑스트림 툴 여행이 없어서 여행이 없어서 여행이 없어서 여행이 없으면 아래에 쉽지도 않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미끄럽기도 하고 다들 되게 잘하시네요 굿? 지금 여기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데 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런거 진짜 좋아하실 텐데 근데 제가 싫어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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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저게 어떻게 들어가 얘가 와 진짜 빡세다 저거 우측으로 한다 와 오오 굿락뒤이 아 여러분들 softly 아 이거 쓰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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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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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월쇼! 첫 손? 네 이거 맞아? 하지마 마지막으로 첫 손? 네 죄송해요 어! 저기 앉아 너иваем 넌 foot first 근데 넌 넌... 첫 손, 넌... 이것은 링크로 첫 손 공격 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오른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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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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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안으로 와 아매비 스텝스 아아 와... 투하 아 개고파요 돈 주고 내가 이걸 왜 하는거지? 재난 구조 현장 왜 그래? 너무 힘들어 내 몸이 크다 나는 우리는 산에 가고 싶어 와... 괜찮아요 저는 다른데.. 괜찮아요 음! 아직도.. 물을 한 번 더 천천히 앉아 죄송합니다, 제 턴 저의 턴 제 턴 우리가 나중에 내가 더 물을 가지고 나는 물을 가지고 저의 물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있어 수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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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턴 제 턴 제 턴 제 턴 제 턴 옅 여기 but you should have left turn 여기 but you should have left but don't like, right? 네, okay 오른쪽으로 Podcast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Сегодня! 그치...? 왁자! 왁자! 왁자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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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왁자! 눈치채기는? 하지만 작은 곳이 있어요 왜 이렇게 노랜니?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퀴다 바퀴다 빈혈이 너무 심하게 오는데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더 있어 바깥만 나왔을 뿐 왜 이래? 네 저 만신창이 됐습니다 와, 카메라도 먼저 엄청 쌓였네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생각했던 트래킹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추억은 추억이야 이거 이거 맞냐고 아 가방 찢어지는 소리 났는데 경치는 끝내게 줍니다 이 맛에 트래킹을 아냐아냐 이 말 안 할래 말 없어 트래킹 와, 처음에 진짜 허기없게 출발했는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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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정상적이어보이는 등산로가 나오네 30분에 더 걸었는데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진짜 끝난 것 같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피니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니쉬 아 퀴리피 온다고 가방을 샀는데 다 망가졌네 추억은 추억인데 값어치가 센 추억이네 다들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걸음이 달성해졌어 점심타임 아까 사온 비스킷이나 먹어줘야겠다 아 아 맛있다 아 베란으로 만든 마늘바고채 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맵다 아니 아니 블루베리 맛있네 오 오 바나나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아 바나나가 바나나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바나나가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사방에 폭포가 있대요 거기서 물놀이 한다는 것 같아요 옷을 하나 더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 어디로 가는 거지 폭포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선하니 아무것도 안해도 시원한데요 생각보다 너무 먼데 물을 사서 마셨는데 목이 그대로 다시 말라졌어요 15분에서 20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입장로가 있나보네요 아 아 아 100 150 아 아 아 아 굿 여기서 또 저기까지 가야겠죠 아 와 드디어 좋자 여기에 어터풀이 만들어진 와우 그냥 보고만 있어서 시원하다 이게 막 수영할 정도의 물놀이는 아니고 여기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바닷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닷물이 아닌데 바다랑 만나는 건가 클로리아 이즈 이즈 낫시 워더 이즈 낫시 워더 아 이게 바닷물이 아닌데 여기 고여서 흘러 내려가고 또 바다랑 만나고 이러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미쳤어요. 완전 시원해요. 몸 보람이 있을 만큼 물도 시원하고 가만히 앉을 수도 있는 데네요. 복귀 해야겠다 복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트레킹까지 끝내봤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또 숙소 돌아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바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여행을 했고 이제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세부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라완에 있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맨날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영상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레오 형이랑 라인 누나 덕분에 여행하면서 겪어보지 못할 경험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고 한라완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레오 형이나 라인 누나한테 연락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회의를 지불하고 한라완에서의 또 스케줄을 짜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제 필리핀 여행 영상은 이걸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간간히 생존신고 영상 또 찍어보도록 할 테니 가끔씩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영상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필리핀에서 캔디제용이었습니다. 갓빠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